1. 다음에서 설명하는 집단의 치료적 효과는 집단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원가족과의 갈등에 대해 탐색하고 행동 패턴을 수정할 기회를 갖게 된다 1. 정화 2. 일반화 3. 희망 증진 4. 이타성 향성 5. 재경험의 기회 제공 정답은 5. 재경험의 기회 제공 2.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전문적 기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론과 실천의 중거틀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은 예술적 기반에 해당된다 2.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과학적 기반에 해당된다 3.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가지는 가치관은 예술적 기반에 해당된다 4. 감정이입적 의사소통, 진실성, 융통성은 예술적 기반에 해당된다 5. 사회복지사에게는 과학성과 예술성의 상호보완적이고 통합적인 실천 역량이 요구된다 정답은 1. 이론과 실천의 중거틀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은 예술적 기반에 해당된다 3. 집단 유형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지집단은 유사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여 유대가 빨리 형성된다 2. 성장집단은 집단 참여자의 자기인식을 증가시켜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3. 치료집단은 성원의 병리적 행동과 외상 후 상실된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4. 교육집단은 지도자가 집단 성원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한다 5. 자조집단에서는 전문가가 의도적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정서적 지지와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정답은 5. 자조집단에서는 전문가가 의도적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정서적 지지와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4. 집단 역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위집단은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 만들어지지 않도록 한다 2. 집단 성원 간 직접적 의사소통을 격려하여 집단 역동을 발달시킨다 3. 집단 응집력이 강할 경우 집단 성원들 사이에 상호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4. 개별 성원의 목적과 집단 전체의 목적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집단 역동은 달라진다 5. 긴장과 갈등을 적절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때 집단은 더욱 성장할 수 있다 정답은 1. 하위집단은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 만들어지지 않도록 한다 5. 역량 강화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기역 클라이언트를 자신 문제의 전문가로 인정한다 6.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6. 클라이언트를 개입의 개체가 아닌 주체로 보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이 잘 보호될 수 있다 7.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두고 개입한다 정답은 3. 기역 니은 디귿 6. 다음 예시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한 실천 기술은 클라이언트 저는 정말 나쁜 엄마예요 저는 피곤하기도 하지만 성질이 나빠서 항상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뜻이지요 1. 명료화하기 2. 초점화하기 3. 제명명하기 4. 제보증하기 5. 해석하기 정답은 3. 제명명하기 7. 과제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입 초기에 빠른 사정을 한다 2. 구조화된 접근을 한다 3. 다양한 이론과 모델을 절충적으로 활용한다 4. 조사에 근거한 경험적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8. 단계 개입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과제 중심 모델, 니은, 위기 개인 모델, 디귿, 해결 중심 모델, 리을, 정신 역동 모델 정답은 3. 기역, 니은, 디귿 9. 해결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전문가가 아니라 변화에 도움을 주는 자문가 역할을 한다 2. 문제의 원인과 발전 과정에 관심을 두기보다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3. 모든 사람은 강점과 자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4. 클라이언트의 견해를 존중한다 5. 클라이언트의 과거에 관해 깊이 탐색하여 현재와 미래에 적응하도록 돕는 데 관심을 둔다 정답은 5. 클라이언트의 과거에 관해 깊이 탐색하여 현재와 미래에 적응하도록 돕는 데 관심을 둔다 10. 위기 개인 모델의 개입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적인 개입 방법을 사용한다 2. 개인 목표는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설정한다 3. 사회복지사는 비지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4.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돕는다 5.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 클라이언트의 과거 탐색에 초점을 둔다 정답은 4.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돕는다 11. 정신역동 모델의 개념과 개입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전인은 정신역동 치료에 방해가 되므로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니은 무의식적 갈등이나 불안을 표현하도록 하여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한다 디귿 클라이언트와 라포가 형성되기 전에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리을, 훈습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불안은 최소화되고 적합한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정답은 이, 니은, 리을 12. 해결 중심 모델에서 사용하는 질문기법과 이에 관한 예로 옳은 것은 1. 예외 질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2. 관계성 질문 남편이 여기에 있다면 당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할까요? 3. 기적 질문 잠이 안 와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잠을 잘 잤다고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4. 대처 질문 지난 일주일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5. 척도 질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때는 언제인가요? 정답은 2. 관계성 질문 남편이 여기에 있다면 당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할까요? 13.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조화된 접근을 한다 2.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행동에 관심을 둔다 3. 교육적 접근을 강조한다 4.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 문제 및 관련 상황에 대한 인식을 중시한다 5.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협조적인 노력을 중시하고 클라이언트의 능동적인 참여를 권장한다 정답은 2.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행동에 관심을 둔다 14. 아무리 해도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부부에게 여기서 직접 한번 서로 말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법을 활용한 것인가? 1. 실현 2. 추적하기 3. 빙산치료 4. 치료삼각관계 5. 경계선 만들기 정답은 1. 실현 15. 어느 시점에서의 인간관계 타인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동작과 공간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비언어적기법은 1. 연합 2. 은유 3. 외현화 4. 가족조각 5. 원가족도표 정답은 4. 가족조각 16. 집단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기역 집단성원의 불안감과 저항이 높다 6. 니은 집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 7. 디귿 사회복지사보다는 다른 집단성원과 대화하려고 시도한다 8. 리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차이점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8. 정답은 2. 기역 니은 17. 집단응집력을 향상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 2. 집단에 대한 자부심 고취 3. 집단성원 간의 다른 인식과 관점의 인정 4. 집단성원 간 공개적이고 활발한 상호작용 5. 집단의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보상 자원 제공 정답은 1.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 18. 기록의 목적과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활동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2. 기관 내에서만 활용하고 다른 전문직과는 공유하지 않는다 3. 기관의 프로그램 수행 자료로 보고하며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3. 클라이언트와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정답은 3. 기역 디귿 리을 19. 가계도를 통한 분석 내용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가족 내 삼각관계 니은 지배적인 주제와 가족 구조의 변화 디귿 가족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쾌적성 리을 가족 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건의 연결성 정답은 4. 기역 니은 리을 20.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가족과 함께 문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니은 사회복지사는 한 단계 낮은 자세를 취하여 가족의 정보를 얻는다 디귿 가족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가족이 있는 곳으로 합류할 필요가 있다 리을 문제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족 구성원이 그 문제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경우 가족 단위의 개입을 고려한다 정답은 5. 기역 니은 디귿 리을 21. 가족의 문제가 개선될 때 체계의 항상성 균형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사용하는 전략으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하며 조금 천천히 변화하라고 하는 기법은 1. 실현 2. 재지 3. 재정의 4. 재구조화 5. 가족 옹호 정답은 2. 재지 22. 집단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단이 커질수록 구성원의 참여 의식이 증가하고 통제와 개입이 쉽다 2. 집단 상담을 위해 가능하면 원형으로 서로 잘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바람직하다 3. 집단 성원의 유사함은 집단 소속감을 증가시킨다 4. 개방 집단은 새로운 정보와 자원의 유입을 허용한다 5. 비구조화된 집단에서는 집단 성원의 자발성이 더욱 요구된다 정답은 1. 집단이 커질수록 구성원의 참여 의식이 증가하고 통제와 개입이 쉽다 23.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누가 가족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순환적 인과관계를 적용한다 2. 동기결성을 적용하여 어떤 결과에 어떤 하나의 원인이 작용하였는지를 밝힌다 3. 가족은 사회 환경의 하위체계이나 그 내부는 하위체계가 없는 체계이다 4. 가족 체계는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지나친 변화는 제어하며 일정한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5. 1차적 사이버네틱스에서 가족은 스스로 창조하고 독립된 실제이며 사회복지사를 가족과 완전 분리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은 4. 가족 체계는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지나친 변화는 제어하며 일정한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24. 집단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직면하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 기역 시작단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다 5. 니은 집단성원이 아직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한다 5. 디귿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밝히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6. 리을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정답은 4. 니은 디귿 리을 25.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일치형 의사소통 유형이 치료의 목표다 니은 의사소통 유형은 자존감과 연관하여 설명한다 디귿 가족 생활 주기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리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의 불일치다 네. 정답은 4. 기역 미은 리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